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현대차 그룹이 연말 임원 인사에서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임원 승진과 규모와 함께 40대 임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새롭게 경영진을 갖춘 현대차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 투자 전략으로 성과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번 임원 인사에서 역대 가장 많은 25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새롭게 임원이 된 인사 중 38%를 40대에서 발탁했습니다. 파격 인사의 배경에는 경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누적 영업이익은 20조 원. 연말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진용을 다시 갖춘 현대차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전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시장 분위기가 좋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선 전기차 공장을 확충하는 한편 전쟁으로 가동을 멈춘 러시아 공장은 2년 이내 다시 사들인다는 바이백 조건을 걸어 단돈 14만 원에 처분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데 이어 내년 초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선 홀로그램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